초등학생이 봐도 즐거운 일본어 회화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덩사합니다. 덩사했습니다. 여러가지 덩사의 일본어를 알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은서 확인해 주세요. 첫번째 블레이즈 소개할게요. 동사합니다. 는 동사마스 가 됩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한 것이 두번째 블레이즈. 동사했습니다. 는 동사마시다가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블레이즈 동사합니다. 동사마스 원어민들이 진짜 잘 쓰는 동사 10개 함께 연습해 봐요. 잠 보러 갑니다. 買い物に行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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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옵니다. 夏が来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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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십니다. お酒を飲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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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ティケット을 삽니다. チケットを買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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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을 읽습니다. 小説を読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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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깃을 벗습니다. 자켓을 벗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혼자 말해보기 잠보로 갑니다. 가입을 보냅니다. 가입을 보냅니다. 가입을 보냅니다. 여름이 옵니다. 보 안됩니다. 나스 가깁aking사 를 마십니다. 오사케 오 노의ます 티켓을 삽니다 티켓을 삽니다 티켓을 삽니다 티켓을 삽니다 소설을 읽습니다 소설을 읽습니다 트롯트를 부릅니다 티켓을 삽니다 엥가를 부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티켓을 벗습니다 자켓을 닫습니다 자켓을 닫습니다 자켓을 닫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일을送ります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플레이주 동사 했습니다. 동사 맞시다. 칸보로가 있습니다. 가입식에 갔습니다. 가입식에 갔습니다. 가입식에 갔습니다. 가입식에 갔습니다. 여님이 왔습니다. 낱츄가 왔습니다 . 낱츄가 왔습니다. 낱츠가 왔습니다. 주의 마쇼입니다. ikke units 맞습니다. お酒を飲みました 티켓을 사습니다 チケットを買いました 소설을 읽었습니다 小説を読みました 트롯트를 불렀습니다 演歌を歌いました 음악을 들었습니다 音楽を聴きました レキスを 벗었습니다 ジャケットを脱ぎました メッセージを 보냈습니다 メールを送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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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連絡を待ち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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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ホンジャーマレボギ チャンボロが済みだ 買い物に行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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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見は済みだ 夏が来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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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겟을 샀습니다 티켓을 샀습니다 소소를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었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소설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레깃을 벗었습니다 자켓을 벗었습니다 자켓을 벗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일을送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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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오늘 블레이즈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사합니다는 동사 마스였고요 각오형 동사했습니다는 마스를 마시다로 바꾸고 동사 마시다였어요 이 수업에서 나온 동사 열 개를 마스하고 마시다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동사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많이많이 바벅해서 연습해 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연습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수업 많이 나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스타그램과 네이바 블로그에서도 기다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